벌써 내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연초부터 든든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했는데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공약 힌트 들어보니까요. 임플란트에 내가 있는 건 몰랐지? 라고 주셨는데 알겠지. 랜디큐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우선은 보통은 임플란트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있고 다른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종목명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이라는 기업이고요. 기업 계획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 목적 사업은 의료 연구 제조 및 판매업 그리고 의료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18년도 매출액은 186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많이 나왔습니다. 420억 원을 기록을 했고 단기 순이익 또한 높게 나오면서 343억 원이라는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임상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 부분을 사업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주력 제품인 치과용 임팔란트를 비롯해서 지금 치과용 장비도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부분이 있는 치과 의료 장비 부분이 오히려 수익성을 보완을 하고 수익성을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출되어 있는 국가들 해외 국가들 이외에도 우선은 주력으로 하는 게 동남아의 신흥 국가들로 한번 주력을 하면서 그 성장성과 같이 더불어서 매출을 확보하고 그리고 고성장을 한번 이루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진출에 있는 중국이랑 인도 시장을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데티움의 실적을 보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가격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고가에서 많이 내려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격 우량주를 진입을 하시고자 하면은 이 종목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실적 기대감이 많이 부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 부근에서 10만원 부근까지도 급등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죠.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얀 곡선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대 자체를 월봉상으로 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로 근접한 상황이다. 지금 자리를 봤을 때 계속 적과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분할로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한 안정적인 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로는 2기일 시초가에서 천천히 모아 가시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5만원 부근으로 왔을 때 비중을 조금 더 확보 어떻게 보면 확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틀렸네 우선은 한 1분기 내년 상반기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내년 3, 4월 정도에는 충분히 목표 주가를 안내 드리자면 6만원 부근을 잡아 보겠습니다. 6만원 부근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은 제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 구간을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급락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6만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4만 9천원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덴티움에 대해서 챙겨 봤습니다. 다음에는 감명근 전문가의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벌써 글로벌한 클래스를 보여주시는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이 주식 해결사의 신상남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제기도 그렇고 되게 뜨거운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린 이유는 지금 미국의 풍력사업이 아주 초호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꼭 관련해서 우리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게 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바로 CS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기업계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도 11월에 설립돼서 이제 11월 21일 코스닥이 상장이 됐습니다. 원래 구 사면 엔지니어링에서 출발해서 이제 2018년도죠. CS 윈드 상장사입니다. 인수된 이후에 이제 사명이 CS 베어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풍력발전기의 이제 관절, 사람 치면 관절이죠. 요피치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 특성상 보면 긴 시간이 소요되고 고품질, 고난이도가 요구되다 보니까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돼 있고요. 2011년부터 지휘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제 CS 윈드에서 지금 42%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풍력 베어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산업용 베어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고객사를 계속해서 좀 확대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풍력발전기의 선베어링 설계 제작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세와 기술이 또 축적된 그런 모습입니다. 창사 이래 전 세계 8,900여 이제 타워에 이제 공급을 했는데요. 용접불량이나 클레인 관련해서 제품 관련 클레인 관련해서 여지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에서 또 CS 윈드의 또 후광 효과가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글로벌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GE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G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에서 거의 핵심 파트너사로 GE 매출 마켓셰어 중에 거의 36%를 이제 GE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이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지멘스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지멘스 감회사 그리고 2021년도에는 베스타스타에 또 납품 예정이라 하니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린 미국 풍력 호황사에 따른 이제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풍력 설치장을 보면요. 작년 대비 이미 113% 이상 3분기에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향후 지금 설치된 계획으로만 보더라도 향후 4년간은 끄떡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GE사 같은 경우는 최대 공급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수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장 베트남 공장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케파가 증설될 예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이후에 내년 말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공장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매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비해서 시가 총액은 800억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실적 전망치에 비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12월 4일부터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항상 보는 게 신규 상장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하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다. 그때부터 다시 주로 보면서 밑에 모아가는 거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예시를 들기는 그렇지만 바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7,500원대, 7,500원대를 반등이 나오는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일단 짧게 잡습니다. 9,500원으로 잡았는데요. 9,500원 이외에 보시면 이렇게 기위꼬리를 달면서 아직까지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500원대에서 일부 수익실을 하면서 나머지 추후 그쪽에서 9,500원대 안착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해 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명근 전문가의 CS 베어링까지 종목 전략 챙겨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주식 해결사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화려하게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라고 좋은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고민 해결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목 상담 신청했는데 내 종목 안 나왔다 속상하신 분들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보너스 상담 코너를 통해서 투자 의견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돌아오는 시간 보너스 상담 코너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할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간명근 전문가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